해외에서 날리는 아시아계 모델 둘 중에 누구야? 아 이분? 아이유 느낌 나는데? 해외 틱톡 인스타에서 입소문 타며 순식간에 100만 팔로우를 달성했다고? 서양인들이 아시아 여자를 볼 때 어떤 그런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했네 이런 분들이 어찌보면 솔직히 뭐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꼴 자랄이 아닌가 남자의 어떤 그런 성적 호기심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야 화장한 거 봐봐 서양 남자들 환장하지 좋아 죽지 아주 그냥 꼴 자랄이야 꼴 자랄 마케팅을 잘하는 거야 자기 생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 저기 해가지고 음 맛있게 생겼네는 뭐냐 이 더러운 새끼야 아이유 개새끼 지 드래곤이 새 인사를 했네 지 드래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 드래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지 드래곤은 확실히 좀 저기 뭐 아우라가 좀 있다 그치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저 기리보이가 약간 보급형 GD 같은 느낌 GD를 따라하는 GD를 이제 뭐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좀 따라하고 약간 스타일 비슷하다고 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 솔직히 지 드래곤 자체를 이렇게 막 동경하는 스타들이 얼마나 많아 래퍼부터 해갖고 모델 뭐 인플루언서 그 중국의 GD도 있잖아 글마 이름 뭐야 그 중국 GD 대륙 GD 어 닮았어 그치 어 중국 GD야 어 짭 드래곤이라고 부르는데 어 쇼츠 같은 데서 인기 뒤지게 많겠다 GD 닮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활동 존나 열심히 하잖아 오히려 GD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끔 되는 그런 뭔가 이 주객전도 되는 그런 인기를 맛보기도 한다니까 음 약간 우리나라의 그 글마 있잖아 저 박보검 닮았다 그래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산 나와가지고 뒤지게 대차게 까였던 애 어 근데 글마 그 민석홍이 맞아 글마 팬이 있다니까 따로 박보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어 깍자 찾아 뵙는 이게 오랜만인데 새해 겸 또 2022년 한해 어 많은 소통을 못해서 아 아 존나 멋있다 근데 와 지금 이 영상만 봐도 지금 댓글에 그러잖아 니트 어디 꺼노 목걸이 어디 꺼노 선글라스 어디 꺼노 신발 어디 꺼노 뭐 스타일 뭐야 하면서 어 미쳤네 그냥 그 한 시대에 그 뭔가 앞서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되나 지디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플루언서만으로는 뭔가 스타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의 연예인 이거 한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아 선구자 그니까 진짜 지드래곤 팬이냐고 그러는데 아니 난 팬 아니야 팬 아닌데 그냥 지드래곤 폼 미쳤다 이 말이 하고싶어서 하는 얘기야 오랜만에 그냥 인사만 하는데도 뭔가 되게 신비주의 같잖아 예전엔 서태지가 그랬었고 지금은 지드래곤 그때 서태지도 한시대의 아이콘이라고 그랬는데 지드래곤도 어떻게 보면 한시대의 아이콘이지 지금 이렇게 신비주의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연예인들이 누가 있어 지드래곤이 뭐 네이버 V앱에서 방송을 해 무슨 활동을 해 큼지막한 어떤 패션계에 있는 뭐 그런 데만 가서 그냥 어? 축구에 코나우드가 있으면 케이팝엔 아이콘 지드래곤이지 그치 그치 음 그런 데서 이제 그 뭐 뭐 한다 그러냐 그 브랜드에서 저 뭐 뭐 한다 그러지? 브랜드 알리는 그런 사람들 엠버서더 막 그렇지 그렇지 엠버서더 막 이런데서 한 번씩 찍히고 그냥 외국에서 파리 프랑스 막 이런데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뭐 이런 모습밖에 우리가 못 보잖아 근황이랄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음악활동도 아예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불러주는 거 존나 많지 신발 같은데도 뭐 약간 카네웨스트 마냥 어 어디 콜라보 해가지고 지드래곤 그 상징적인 데이지꽃 이거 문양 신발에 그냥 갖다 박았는데 그게 막 몇 백만원 리셀 되고 이게 셀럽이야 이게 스타지 안 그래? 어 조금이라도 뭔가 여러분들께 아니 빨아줄만한 가치가 있어 진짜 지드래곤은 내가 오바하는게 아니라 응 궁금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된다 응 반갑죠 아무튼 멋있네요 예 지디가 투블럭 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자 머리 투블럭만 존재함 그니까 영화계에 류승범이 있었다면 이제 그 가요계엔 이제 지드래곤이 있었지 패션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생각하니까 근데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보가 태양은 최근에 소속사 옮겼다 그랬잖아 SM 바로 옆으로 그니까 SM이래 YG 바로 옆으로 태양은 이제 뭐 빅뱅 사실상 완전히 해체됐다 어 태양 계약 종료 돼가지고 더 블랙 레이블 이적했다 그러는데 더 블랙 레이블이 존나 없기드만 그 어 더 블랙 레이블이 그 YG 건물 바로 옆이들만 어 어 YG가 여기야 YG가 여긴데 태양은 여기 있는거야 하하하하 테디가 그 YG 산하에 이제 뭐 YG가 이제 모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일로 간거야 그냥 어 일로 간거야 테디랑 같이 어 점프하면 옆 건물 닿겠다 음 그런 느낌인거지 뭐 태양은 최근에 그렇게 됐고 뭐 태양은 최근에 그렇게 됐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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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탑은 무소속 있고 대성은 대성도 무소속 그리고 승리는 이제 여주교도소에 있고 어 다른 소속으로 남게 될 예정이라 그러네 음 음 대성은 저 얼마전까지 뭐 유튜브활동하고 막 드럼치고 그냥 약간 그런 부캐로 활동하는걸 하고 있고 탑같은 경우는 좀 행보가 특이하더라 우주간다더만 일본에 엉망잔자랑 일본에 엄청 큰 부호같은 사람이 있나봐 엄청 부자인가봐 근데 이제 탑이랑 친분이 있는지 우주여행 이번에 그 그 테슬라 창업주 있잖아 어 그 글마가 어 우주 이제 한달정도 갔다오는 뭐 그런 뭐 프로젝트 스페이스X 달 탐사 어 근데 그 프로젝트 여덟명 중에서 탑이 하 간다는거야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빅뱅의 달이 대한민국 최초로 달해간데요. 세계적으로도 민간인 최초부여. 8명을 태우고 진짜 달까지 가서 6일간 달 주변을 돌고 올 거래요. 와 짱이다. 근데 민간인 우주여행이 이번이 최초는 아니에요. 벌써 2번의 민간인 우주여행이 있었거든요. 2021년 중순 아마존에 제포베저스가 만든 우주회사 딜록 오리진에서 전 세계 첫 민간인 우주여행을 하겠다고 트위터에 날짜를 올렸어요. 근데 그때 버진이라는 세계적인 그룹을 운영하는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에서 그 날짜 9일 전에 급하게 민간인 우주여행을 실시했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라고 하기엔 이건 공식적인 우주높이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서 그냥 높은 비행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베조스는 역시 대머리답게 남성성이 풍만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인지 두 번째인지 민간 우주여행을 하고 왔죠. 근데 이게 완전 찐먹이었던 게 10분 동안만 잠깐 갔다 온 거고 그 티켓의 가격은 3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1위 부자 일루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하려는 6일 다의 광방이랑은 비교하기 부드러운 순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갔다 온 거구나. 그 날짜는 다시 홀리네. 달에서 마약하면서 훅 들어오네. 테슬라 지금 역대급으로 날아갔는데 일론 머스크도 잘못하면 파산 절차 밟을 수도 있다던데. 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다고 하네. 탑이 빅뱅의 근황이었습니다. 음... 음... 이거 진짜 그 무서운 챌린지잖아. 저거... 러시아에서 한겨울 냉수마차라는 이 챌린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남자였던 것 같아. 남자가 여기 그냥 쑥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깊이 파져있거든. 유속이 빨라갖고 사람이 쓸려 가버린 거야. 못 찾았어. 죽은 거야. 저거 되게 위험해. 어... 입구 못 찾아가지고. 아무튼 넘어가고요. 전장형 저격. 특별한 사유 없이 지하철. 이야... 이거는... 서울시에서 강수를 뒀네요. 초강수를 뒀네. 이야... 이야... 진짜 초강수를 둔건데? 지하철 시위 때문에 출근길에서 엄청 고통받았던 시민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장 유명한 영상이 그거잖아요. 어... 그... 원장은... 할머니였나? 엄마. 엄마 장례식. 맞나? 할머니였나? 어...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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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경찰. 그게 안나오네. 아 이거이거 맞나? 나 이리. 아니야 그래. 이리. 잃. 그. 가자. Jose. ивет. 이게 제일 좀 가슴 아팠던 일이었지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 서울시에서 열차 지연시 500만원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5분내로 타겠다 전장현 시위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이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장현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전장현은 서울중앙지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면서 민심이 안좋으니까 워낙에 민심이 안좋으니까 이제는 뭐 저렇게 초강소를 서울시에서 되었으니까 이제 뭐 출근길에 막힌일 없겠네요 출근길에 막힌일 없겠네요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나 이거는 아니 근데 멸치들은 푸시업 그래도 3개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나도 푸시업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21살? 23살까진 나도 푸시업 했었는데 아니 나 턱걸이는 못했어도 푸시업은 잘했어 하루에 50개 더 하고 그랬었어 지금 해보라고? 풍조 그러면 풍조만 할게 조류같다 조류 아 지금 못하지 몸무게가 112kg인데 아 뭔가 중국이긴 하지만 훈훈하다 매로 다스리는 이 모습이 맞아 얘로부터 이게 악이었어 아 진짜 얘로부터 이게 악이었어 요즘 애들 안 처맞고 자라니까 뭐 소년범죄니 뭐니 해가지고 진짜 기상천외한 일들이 진짜 1년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 소년범죄가 맞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게 악이었던 것 같아 나는 어 바로 착해지잖아 다스릴 줄 아시네 어느 정도의 매는 좀 필요하지 않나? 난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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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진 제대로 컷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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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근육질이긴 하네 싸우면 질 것 같다고 어 보통 김세정 같은 스타일이지 진짜 통 뼈야 한 대 맞으면 진짜 송곳 펀치라 그래야 되나 여자들이 남자들 장난으로 이렇게 팔뚝 같은데 주먹을 한 대 치잖아 근데 진짜 아픈 애들이 있어 맞으면 개 아플듯 멍들듯 피멍들듯 아이씨 보기싫어 병장 월급 백만원 군대 다시 가는게 낫겠다 배달기사들 한탄한다고 아이고 내년 병장 월급이 백만원이라면서요 배달을 몇 건 해야 백만원 벌 수 있나요 빙판길에 넘어질 뻔하다 간신히 배달하려 했는데 내가 이게 뭐하고 있는건가 싶네요 군대 월급 받는게 낫겠다 싶은 심정입니다 배달비 올랐다는데 저는 똥콜 똥콜이 이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콜 돈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는데 멀리 보내는거야 차도 막히고 그런 길은 이제 가고 싶지 않은거지 똥콜 그래서 이제 뭐 배달 대행업체 막 이런데 뭐 그런 데 있잖아 바로고라든지 막 이런데 봤죠? 뭐 냠냠박스니 뭐 이런데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지부장이라 해야 되나 어 그 조그만 스쿠터가 아니라 약간 좀 그 티맥스라고 있어요 티맥스 이제 빅달베라고 불리는 차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일수 요거 이제 그 겐지처럼 표창 날리듯이 돌리는 어 그거나 이제 얘는 이제 진짜 엄청 빨라요 스쿠터인데 이제 빅스쿠터라 그래가지고 뒤지게 잘 나가요 예 좀 커요 그리고 생긴 것도 어 티맥스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저길 해주는거지 똥콜을 좀 빼주고 그런 역할로 예 하는거지 비싸요? 뭐 1600만원인가 예 그냥 사오백짜리 보통 스쿠터가 아니라 배달용 스쿠터가 아니라 예 그런게 이제 그런 이제 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똥콜을 빼주는데 똥콜만 요즘 너무 들어온다 어 어 그리고 저거 180까지 나가요 속도도 어 땡기면 그냥 확 나가 쟤는 진짜 아무튼 그리고 뭐 수입도 별로고 날도 너무 추워서 오늘은 그냥 접고 들어갑니다 어 한파 폭설로 최근에 한때 배달비가 어 만원까지 치솟는 등 배달성수기를 맞았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워낙에 이제 배달기사분들의 인식이 너무 안좋다 보니까 알파노란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마법의 단어 알파노 어 네 군인이랑 이런 뭐 처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인식부터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요즘 또 이렇게 막 떠오르는 채널 있잖아요 딸베언턴이 뭐니 이런 채널들 네 더 혐오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이제 체납 뉴스로 이렇게 돕기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천만원까지 또 체납을 했네요 그러니까 일마가 지금 저 뭐야 그 국내에 재산이 없는 상태로 미국으로 이제 갔나봐요 한국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 없나봐 어 그리고 좀 뭐 디스도 했더만 일리네어 그 저 덕하이어 또 디스하고 그랬더만 그 왜 왜 왜 그랬을까 어 끝이 안 좋네 도끼가 얼마 밀렸어요 지금 뭐 도끼가 그 뭐 3억인가 맞죠 어 고액상습채납자 6940명의 명단에 총 3억 3200만원 크아 거기다가 이제 건보료까지 천만원 에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거지 이거는 음 그래서 잘나갈때 진짜 겸손해야돼 그 노래 냈잖아 내가 망할것 signific 물론 헤이러들에게 한방 먹이는 응수하는 그런거지만 진짜 응 존망했어 그러잖아 어 참 좀 아쉬워요 이런거 보면 이승기 근황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연기대상에 이렇게 모습을 비췄어요 근데 삽발을 했구나 아 그 작품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가 아닌가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아니고 제가 현재 지금 영화 대가족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스님 역으로 후크 엔터에서 뜯긴 이승기도 속이 속이 아닐거야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 뒤통수 맞은 충격 자기 가요계에 데뷔시켜준 그 이선희 선배님 이선희씨가 적극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보컬 트레이닝도 해주고 만들어줬잖아 근데 자기 CF출현료 그리고 음원정산료 요게 지금 벌써 70억 들어왔대요 이승기 앞으로 100억 이상이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 70억을 갖다가 바로 바로 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낄 이승기가 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뜯긴 돈이 뭐 100억 가까이 백몇십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그 뭐라 그래야지 뭘 느낀다 그러지 박탈감 어떤 그 서민들의 비애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죠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갑질 당해서 이승기가 뜯기고 돈 뜯기고 근데 그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세상에 저 돈을 뜯기고 나면서도 재산이 저 정도란 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좀 거기서 느껴지는 그 박탈감 같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뭔가 행보를 아 나 그냥 그 돈 없이 살 수 있다 안 받아도 돼 안 받으면 그만이야 어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언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심성 자체가 존나 대인배인 거지 예 얼마 전에 박진영씨 그 기부했었잖아요 10억 응 근데 이승기는 지금 벌써 70억을 한 거야 70억 말이 돼? 70억이 앞으로도 들어올 돈을 전부 다 기부하겠다고 밝혔잖아 어 어 이게 진짜 수를 잘 떴다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한 까방권이 생기지 않았나 액수가 말도 안 되는 액수잖아 아 음 음 음 음 일정들이 오래 예정이 돼 있는지 네 밴드를 위해서요 활동계획 네 활동계획도 있고 뭐 다툼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아 또 이제 앞으로 활동계획도 있고 다툼계획도 있다 야 야 앞으로도 이제 그 지속되는 그 싸움이 있겠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선희 자식한테 들어갔대잖아 그 돈이 근데 지금 이선희는 아직까지 입도 뻥끗 안하고 있잖아 음 속이 속이 아닐 거야 그니까 나도 엄청 실망했어 그니까 이선희 이미지 엄청 좋았잖아 옛날 때부터 해갖고 거기다가 옛날에 시의원까지 당선됐었구만 어 오 마포 시의원까지 당선됐었네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으면 그지 에잉 권진영 대표의 개인지분 0.1%가 이선희 딸에게 증여가 됐다 유산같이 증여한 것 뿐이다 라고 하는데 권진영이 원래 이선희씨 매니저였잖아 그잖아 거기서 이제 엔터 차리고 대표되고 근데 약간 남자로 따지면 대부가 되겠다 음 한때 내가 모시던 한때 내가 담당하던 스타의 딸이니까 뭐 딸의 어떤 걸 대부 대모가 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준 유산같이 증여한 것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지분의 0.1%도 어찌됐건 어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야 아니 그건 말조심 이선희 조카까지 돈주면서 이선희를 키우티우디움 시킨거야 이선희도 피해자인 음원 수익 못 받음 음 이선희 권진영에게 30억 받았다 이게 이승기 사건 침묵의 이유다 라고 기사가 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선희 딸에게 30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던데 30억원이 어디 뭐 똥개 이름이요? 음 음 이선희의 입장은 그거래 이승기를 도울 위치에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선희는 전속계약을 맺은 그저 권진영과 나는 대표와 연예인의 그 소속 연예인의 사이일 뿐이다 회사 관련 지분을 단 1%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기의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위치에 있진 않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웃긴게 좀 이선희 딸은 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냐라는거지 그치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 있다고 그러잖아 어 권 대표가 이선희 딸에게도 4억 4천만원의 주식을 증여한 점이라며 이선희 딸은 이렇다 할 에더템 경력이 없는 인물인데 후크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받은 무상 증여 금액은 4,400에 불과하지만 이선희 딸은 왜 이렇게 액수가 많냐라는 거고 아무튼 뭐 회사를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했던 거는 팩트네요 그죠? 팩트야 팩트 이렇다 보니까 이선희씨에 대한 어떤 그 화살이 계속 가는거지 이선희씨한테 화살이 계속 어 아무튼 좀 짠하네요 짠한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170억원이란 돈을 기부한다라는 게 진짜 대인되지 않나 논란도 한 번도 없었고 그치? 유쾌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내년에도 싸워야.. 올해도 계속 싸워야 된다잖아 아우 이번에 그 뭐 UF1이 뭐냐 해갖고 며칠 전에 뭐 인천이고 뭐 전국에서 뭐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상한 그 모양이 뭐 진짜 뭐 세기말이냐 코트야 뭐야 하면서 막 나 그때 게임방송 크리스마스 때였나? 게임방송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근데 이건 다른 거네 어 이건 또 다른 내용이네 근데 그거는 중국 쪽 뭐 저기라고 나왔더만요 어 이번에 중국 극초음속 무기라고 추정이 됐다더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온 거라 그러네 어 중국 상공에도 보였다 우리나라랑 이제 위치가 가까우니까 어 우리나라가 쏜 거구나 어 음 음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이거를 야 야 야 좀 신기하다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제트기 날아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 모양에 날아간 그 궤적에 따라서 이제 뒤에 이제 막 구름이 생기고 약간 그런 거는 많이 봤어도 이거는 진짜 신기하긴 하네 음 꼭 여기는 이제 꼭 벼락 쳤을 때 그 남는 그 그 그거 같고 요건 또 약간 뭔가 UFO가 위에서 막 불로 비춰주는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뭐 쏜 뭐 욱이라고 하네 어 어 이따가 UFO니 뭐니 얘기 말 많았는데 요건 또 다른 소식이네요 그거 사도 관련된 거라 말하던데 어 자세히는 모르겠고 UFO 요건 뭐야 이번에 또 설악산에서 UFO가 발견됐다 어 저 풍경이 너무 예쁘다 라는 게 그냥 수만적으로 중요해 축구원대가 뽑은 배우기 주의 보자 어 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건 진짜 UFO다 아 아 아 아 정상의 비행구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UFO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UFO를 통해서 차렷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경험이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UFO가 맞아요 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분께서 맞죠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대형물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 60년대 뭐 20년대부터 해갖고 UFO가 촬영된 적이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막 로스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외계인들이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 수준의 수준을 아주 그냥 그 간가한 거지 그때는 그래서 저속 비행을 한 거에요 그때는 저속 비행 하면서 얘네들의 기술력 수준 특히 이제 뭐 촬영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좀 열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저속 저속 비행을 하다가 많이 찍혀 있었어요 많이 찍혔었어 그때 또렷하지도 않고 주작인지 뭐 진짠지 이제 불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적이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렇게 간혹 이제 UFO들이 찍히는 거는 이제 그냥 좀 쟤네들이 간가한 거죠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 발달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쟤네들도 속도를 올리는 거야 기아를 원래는 저속 비행만 해도 아주 그냥 인간을 좀 이제 쉽게 아는 어 쉽게 좀 뭔가 좀 멸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외계인들끼리도 UFO 안에서 대화를 하겠죠 옛날 같은 경우 60년대 막 70년대 사진 찍는 그런 기술 같은 게 이렇게 막 그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했을 때도 그때는 그냥 뭐 저속으로 넣고 야 저 새끼 찍는다 아이 넵 더 이러고 그냥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 얘네들 그 찍는 거 자체가 이제 4HD 막 뭐 8K 뭐 4K 8K 막 16K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 한 장에 막 진짜 몇기가 몇십기가 하는 정도의 그 그 방대한 데이터량의 그 사진 그 최고화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수준까지 이르렀으니까 그것도 이제 민간인들이 그런 거 그런 촬영 장비들을 보유할 수 있는 시대에 가까워져 오니까 얘네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네 수준 확 좀 올라왔네 야 속도 좀 올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해갖고 맞춰갖고 속도를 원래 우리나라도 뭐 그 우리나라 그 저기로 그 비유를 하자면은 30키로 전용도로 50키로 전용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올린 거예요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구역이 있어 관리하는 구역이 외계인들이 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지구를 관리하는 그 애들이 있고 그리고 뺑뺑이 도는 거야 경비원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이미 우리에 대한 파악은 끝났고 내가 전에도 이런 비유 했었잖아요 비커 속에 안에 있는 그냥 시몬키 같은 존재라고 실험체야 우리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냥 실험체고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이제 돌다가 쓱 자전하는 거에 맞춰갖고 이렇게 쓱 돌다가 별일 없나 쓱 보다가 찍힌 거지 어이쿠 뭐야 찍혔다 아이씨 야 조심 좀 해 아 죄송합니다 넌 시말서 제출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끼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찍히면은 예 시말서 제출하고 또 그런 그 얘네들끼리 얘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체계가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구가 이제 썩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리셋이 되고 이제 기상 변화부터 시작되고 이제 올해 작년쯤부터 이렇게 기상 변화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예 가장 큰 어떤 타이틀인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이제 기상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 지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우리 인류의 남은 스토리가 얼마 안 남았어 어 좀 있으면 썩종 되고 신서버가 다시 이제 지구가 이제 좀 정화되면서 인류 싹 다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뭐 다음 서버가 또 있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 지금 우리가 팔이 두 개 다리가 두 개 눈 코 입이 달렸지만 다음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몰라 커스터마이징이 랜덤이에요 이 저 외계인들이 지금 우리 지구에다가 실험하고 있는 게 예 다음 시대에는 뭐 눈이 한 개일지 눈이 뭐 백 개일지 모르는 거지 커스터마이징이 랜덤이기 때문에 음 근데 결국 인류는 실패한 거예요 인류는 실패했어요 음 왜냐 지금 과학체계랑 다른 무언가였던 에너지 자원을 발견을 못했어 어 뭐 해봤자 뭐 전기 이제 뭐 전기차 뭐 상용화되고 이제 끽해야 뭐 전기 한번 만땅 충전해가지고 어 백몇씩 밟아갖고 막 저기해도 사백키로 오백키로도 못 가는데 그죠 예 추운 날은 이제 방전되버리고 겨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 새로운 과학체계를 그냥 뛰어넘 지금까지 과학체계를 뛰어넘는 뭔가 자원이 있을 거야 그 그 예 그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음 뭔가 돌이랑 뭐랑 뭐랑 섞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뭐 현상이 생긴 거야 그게 갑자기 새로운 에너지 자원 체계가 돼버리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해서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음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뭐 밀가루 좀 섞고 금 좀 섞고 약간 어 포도 껍질 좀 섞은 다음에 돌 같은 거 조금 섞고 나무 약간 바오반마 나무 고무나무 이런 거 이렇게 막 섞어갖고 했는데 그게 랜덤적으로 딱 됐는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지 그 그거를 우리 지금 인류가 아직 발견을 못 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과학체계를 뛰어넘는 에너지 자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멸망하는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썹종이 얼마 안 남았어 지구 썹종 되고 나면은 다음 세대에는 뭐라고 불릴지 모르겠지 근데 우리 우리 인류 역사상 뭔가 남긴 게 있겠지 지금 뭐 우리 인류 역사상 뭐 예를 들어서 성지구의 하이젠 베르 어? 그 지금 피라미드라든지 국내 뭐야 세계 몇 대 불가사이 해가지고 막 뭐 모아이 석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그거 이스터에그야 인류 지금 우리가 인류라고 불리는 지금 지구를 쓰고 있는 이 서버 이 전전전 서버겠지 거기에서 이제 남겨진 것들이 남아서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못 풀고 있는 거야 모아이 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 인류가 지금 우리 유적 중에서도 몇 가지 정도는 외계인들이 미스테리로 남겨놓을 거야 재밌거든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외계인들은 재밌어 그런 거 남겨놓는 게 그래갖고 우린 계속 미스테리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연구하고 이거에 인생을 바치고 이런 그 천문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과학자들 어 역사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죽어라 파도 안 나오는 거야 왜냐 재밌거든 외계인들은 재밌어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야 외계인 얘기 누가 시작했냐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 알고 있거든 야 비용신들 니네 그 전전전전 서버 쓰던 애들이 남겨놓은 거야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다음 이제 섭종 되고 나서 다음 신서버가 열렸을 때 우리가 남긴 유적들 중에 하나 정도는 피라미드처럼 남겨져 있는 거지 그들에게 그럼 걔네들은 계속 뒤져라 연구하겠지 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미스테리를 불리는 거지 그게 재밌는 거야 외계인들은 개새끼들 그많에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들박군 음 지구의 리셋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이 물질 저 물질 다 이렇게 섞어봐 케찹이랑 뭐 설탕이랑 소금이랑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러가지 물질들 있잖아 이거 저거 다 섞어갖고 그 마늘 빻는 절구통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봐봐 몇 번 두들기다보면 갑자기 거기서 빛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너는 노벨상은 물론이거니와 외계인들이 데려와가지고 야 제법이다 너 어떻게 했냐 이거저거 섞었더니 이런게 나오네요 하겠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다음 볼게요 음 형님 아래를 한번 봐주세요 당신 배떼지를 보십쇼 니가 진짜 외계인이야 요즘 중2병 힙지 리드사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라고 드릴패션 음 좀 못사는 유럽나라 등지에서 파리 뭐 프랑스 이런데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새끼들 많던데 어린새끼들 영국도 그러고 버버리 이런거 막 착용하고 어 돌아다니면서 나 못된 짓거리하고 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존중고들이 이런 패션을 이제 입는다 이거지 걔네들 따라서 어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하 어린새노들 엔 SBS 연기대상 가수가 장기아야?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어? 그거? 흐흐흐흫 제야에 좀... 어 많이도 모였네요 어제 엊그저께죠? 어... 흠... 뭐 좀 재밌는거 없냐? 신박한 그런 자료 없을까? 오랫동안 위탈만한 엊그저께요